영등포구보건소가 조기검진을 통한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검진수검 권장에 나섰습니다. 검진 대상자는 짝소년도 출생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% 이하인 주민으로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. 검진에서는 위암과 대장암, 자궁경부암, 유방암, 간암 등 5대암 검진을 비롯해 분변 자멸반응검사, 세포검사 등이 실시됩니다. 암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